콘도네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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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경상도 말입니다 아비키식다 딘까와 뒤에 말은 그냥 옛날 사투리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있죠 아비키식두모 아비키식두모 스피키식 딘까와 뒤에 말은 그냥 각 지역의 사투리 디알렉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비키식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아 보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아 보기 싫다 콘도네이션 죄를 용서하고 묵과하는 거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 그 옛날 그 인디언들이 뭐라고 그 전사들 아닙니까 싸움 잘하는 전사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이런 단어를 수집을 하는데 콘도네이션이 뭐고 물어보니까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 주고 묵과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는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전사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을 하면 때린다거나 아주 그냥 큰일이 일어나는데 용서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아 보기 싫다 가라 그 말은 그 말이죠 그죠 보기 싫다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키식타 아비키식타 아비식타 딘까와 이게 딘까와 이런게 사투리고 그 말입니다 투 건덤 건덤 이거는 이제 뭐 용서하다 눈감아 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비식둠 아비식둠아 막 이거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많이 쓰죠 막 막 밥을 막 먹었다 막 아비식둠 뭐 거의 뭐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좀 웃음이 나오지만은 이외에 마찬가지로 믹맥 캐나다로 넘어간 우리 이쪽 사람들의 동북아시아에 살던 그 한경도 지방이나 그 그 차이나 중국의 그 조선족들 사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 캐나다로 넘어갔다 그런 증거입니다 이게 아비식타 아비식타 아보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